체질적으로 흉이 좀 더 남는 사람도 있고 덜 남는 사람도 있지만 관리를 했을 때 내 체질에서 남을 정도의 흉보다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는 있거든요 바르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먹는 약 그리고 레이저 치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심의한 흉을 조금 더 그래도 눈에 덜 띄도록 바꾸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도 않았는데 흉터 연고를 바르거나 아니면 레이저 치료를 받았을 때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2주 아니면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흉이 완전히 안정이 된 후에 그런 보조적인 치료 방법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